아, 떨린다 떨려 미팅이라니 아, 실수하면 어쩐지 꼭 잘해서 믿음직한 갈매기로 인정받아야지 띠룩 다른 누구 여긴 어디, 아이참 부산의 인싸 포기 2022년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이든 홍보의 포기 부산심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두꺼비라고 하고요 두꺼비요? 두꺼비 아저씨로 우리 친구들이 불러줍니다 아, 두꺼비 아저씨 누가 지어둔 거예요? 제가 지었어요 아, 본인이요? 저희 홍보해보기를 어떻게 신청하신 거예요? 어,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홍보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홍보해보기 와,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열리는 17일 비키는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요?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이거든요 아, 100주년? 네네, 어린이 청소년들이 새로운 생각들을 담아서 인권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죠 아, 그리고 제가 주제를 찾아봤는데 아이에게 감성을, 어린에게 감동을 이란 주제더라고요 우리 비키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가 1차적이지만 오! 어른들이 봐도 매우 감동스러운 영화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세상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함께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이야기 듣고 나니까 빨리 영화제 개막돼서 영화 많이 보고 싶어요! 네, 영화제에 와서 함께 신나게 즐겨주시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도 많이 많이 소개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저 부기한테 맡겨주세요! 홍보해, 숙이!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또 한 번! 영화의 전쟁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기가 할 곳은 부단북제 어린이 청소는 영화제! 비키! 지난번부터 이름이 왜 이렇게 낀 거야? 아무튼, 아무튼 이번 홍보해! 부기는 17회! 비키에서 상영하는 영화 소개하기! 아, 그 전에 부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다른 영화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가능해요! 우리중명점 아역배우 황진입니다! 청소년 빅키즈 최아은입니다! 빅키즈가 뭐예요? 빅키키즈! 그걸 합쳐서 빅키즈라는 거예요! 합성어이에요! 합성어! 신청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청소년인 제가 영화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빅키를 발견해서 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난 전화할 때 뭐 했지? 그냥 먹고 놀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빅키즈님? 어린이 감독님이 만든 영화를 심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고 어린이 감독님들과 빅키즈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충반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어린이랑 청소년으로 구성된 집행위원이라니!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디요! 그럼 저는 이제 본격증으로 영화 숙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오늘 소개 코너! 고객님TV! 갈매기 영화관 이룩! 여러분들에게 갈매기 픽 영화를 소개하러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빅키에 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영화제 프로그래머님이 나와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빅키라고 부르죠 프로그래머 장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우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뭐가 궁금하세요? 프로그래를 보니까 경쟁 부분이랑 초청 부분으로 나눠져 있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경쟁 부문은 어린이 청소년 감독님들의 영화를 가지고 양질의 영화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구요 초청 부분 같은 경우는 해외 유수의 영화제들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런 작품들을 저희 빅키의 프로그래머들이 아주 좋은 것들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가지고 왔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대박 진짜 궁금하다 아까 초청 부분에서 해외 유수님 많은 영화 중에서 정말 쏙쏙쏙 뽑아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그 중에서 진짜 알짜비 그 부분에서 추천할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영화제에서는 극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또 다큐멘터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개막작으로도 선정이 된 안녕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와 사랑에 빠진 한 소년이 벌어지는 소년에게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 시대에 영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쯤 고민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들 좋아하실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막작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지 너무 이 취재가 잘 맞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야생 호랑이의 꿈 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야생 호랑이의 꿈 이라는 영화는 원래 인도에 살고 있던 친구가 아버지의 직장이 독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의 꿈이 뭐냐면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와 함께 그 영화를 찍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먼 독일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유명한 배우가 배우를 모집하겠다라는 공고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사실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배우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인상적으로 담은 작품이라 초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짜 재밌는 영화들을 찾아오신다고 진짜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그래도 세계에 있는 좋은 영화들을 우리 부산에 있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관객님들과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비계 초청된 영화들을 소개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맞다 오늘 갈매기 영화관에서 소개된 영화들은 영화제가 진행되는 키를 축제니깐 쭉 사용되니까 많이 많이 돌아오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 부기가 비키에 와봤는데요 비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빌룸 페스티벌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이 만든 멋진 작품들도 만날 수 있어요 올해 비키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니까 오셔가지고 재밌는 영화 많이 많이 보고 가세요 아 맞다 맞다 포기에 홍보가 필요한 부산식인 분들은 홍보해 포기 영상에 시청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남겨 남겨 요렇게 오셔덕이 yourselves 암에 오셔덕이 꼼꼼꼼꼼꼼꼼꼼 유튜브 배부를 클럽